어? 어디갔지? 어 질은 이게 제일 쎄 이번엔 로켓으로 한번 해보자 거의 피가 다다라가지고 얘도 어디갔네? 그러니까 거기로 안갔으니까 지금 위로가잖아 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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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서 봐 어서 봐 어서 봐 어서 봐 비켜 아잇 놔 놔 놔 기분은 좋지만 놔 이온 스톰이라니? 이온 스톰 나 이거 있다 일주일까지 10분 야 이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 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 아 Telling you I got this cover Just accept some help, man I know you're a superhero and all 하지만 너는 항상 자신을 할 수 없지 그냥 도착하자 내 뱉을 봐 이 빨간 포스프레스 좋아 여기서 폭탄을 설치해서 얘가 지금 관으로 들어갔잖아 일출이 곧 시작되니까 그래서 얘가 관으로 들어갔는데 관으로 들어갔으니까 관으로 들어갔어 폭탄을 설치할 동안 여기를 방어하는 게 미션이지 다행히 전방에 물이 있으니까 아 같이 감염시킬 수 있다 어 치크 너는 감전 안되냐? 하지마 하지마 와 여기 진짜 빡세겠다 여기 리얼 뱀파이어들까지 나와가지고 얘네들 말뚝 안박으면 바로바로 또 살아나지 시간주면 자 뭐라고 뱀파이어들 나 에너지 당신은 하이 정답 아 아 하지마 이거 뭐야 아 아 아 블러디 메리 지금 피 봐라 힘창 나지 너 따위 어딨나 저거 진짜 딜이 엄청나네 어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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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주십시오 봐주세요 봐주세요 저거 봐주십시오 여기서 죽으면 오 됐어 됐어 집중해라고 맞냐 집중해 블러디다 블러디 메리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저러다 지금 아아 안돼요 블러디 메리 와 애들 존나 많아 와 블러디 메리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봐 어어어 야야야야야야 하지만 난 죽지 않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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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이걸 지금 전기를 다 없애면 나보가 어쩌란 말이십니까 블러디 메리씨 80개 80개는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야 언제 설치하냐 이거 빨리 설치해 빨리 됐나 된거 같은데 여긴 뭐가 돼 지금 빨간선이 아 아 블러디 메리 가라 기타 등등들 아 학살해 주겠어 물량으로 마지막에 오는구만 어우 선가락 껴야겠는데 이거 젠장 젠장 으쌰 빙글 와 존나 많아 애들 야 2분 나와라 뭐냐 또 지금 기둥에다가 설치하고 있잖아 아 거래 뱀파이어 건너는데 가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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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러디 메리 잡음 하아 하아 이거 말도 안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너무많아 블러디 메리만 잡으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저기요 아 아 아 아 야 전기를 이렇게 다 갖고 가면 나보고 뭘로 싸우라는 얘기야? 어 야 전기를 다 갖고 가면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어 전기 다 뺏겼잖아 지금 지금 세이브 어디까지 된 거지? 어디까지 된 거지? 아 지금 저 끝에 있네 저 끝에 있네 세이브 됐네 지금 저 끝에 기둥에 있잖아 애들이 모이기 전에 모이기 전에 벌써 다 죽여야 된다 이미 모여버리면 이게 장난 아니네 빨리 죽여야돼 빨리 죽여야돼 빨리 죽여야돼 빨리 죽여야돼 빨리 죽여야돼 이미 모여버리면 이거 뭐 막아 막아 빨리 막아 막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또 오나 또 오나 물론 또 오겠지 와... 끝이 없다 아 나왔다 아 블러디메리 이게 문제야 이게 우와 블러디메리 와아 저 과자는 블러디매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블러디매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당하니까 한 대면 끝날 것 같은데 완전히 영구적으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라 거의 다 설치했나 아직도 있나 블러디매리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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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블러디매리 지금 연기가 당하고 있어 이제 뱀파이어까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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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된다 와아 안 돼 쓰려는 순간 나이차 이제 거의 끝났나 한 대만 잡아주면 끝날 것 같애 뭐야 제가 잡아야 돼? 아 이거 뭐야 한 대 한 대 한 타 싸움이다 이제 누구세요? 왜 허허시시 작전 왜 허허시시 작전 한 분이 있어 왔다 아 쟤 아니네 아 스바르 아 쟤 아 쟤 아 쟤 아 쟤 메리가 나와야 되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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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명만 아 둘만 세명만 더하면 로켓을 얻을 수 있고 로켓을 얻을 수 있고 로켓을 얻을 수 있고 탄만 더하면 둘 만 더 하면 온다 메리다 딱 떨어지자마자 발사 그렇지 끝 여기야! 대폭력이 모두 완료되어! 아, 지옥이, 지옥이 빨리! 우리 집에서 이곳을 꺼내줄! 그리고 내가 죽을래! 하하하하, 지금 느끼지 않나? 아, 너 내게, 반파야! 무덤 뽑아? 무덤 뽑아? 이렇게 해서 지크가 여자 꼬시려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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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인포머스 페스티바우 블러드 끝났습니다 급방송 이따 저녁에 보자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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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